잠시만요. 하긴 했는데 이게 레슨이 다가오는데 이런 거는 없고 이거를 먼저 일단 봐야겠죠? 네. 처음 보시나 보다. 네. 어디까지 보셨어요? 저... 여기까지요. 아, 오리오지깐? 저 없네. 여기서부터 아, 안 되겠다. 제가 생각해보니까 호주 돌아가기 전까지 비창소나타를 다 마치고 해막장까지요? 네. 그 다음에 월강소나타도 하고 싶거든요. 1합장이요? 다. 1합장이요? 네. 그러려면은 비창을 일단 열심히 되게 해야겠더라고요. 오, 그러면은 우지런히 봐야겠네요. 그래서 여기 하려다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. 지금 얘를 해야 돼. 얘를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이거는 안 봤다는 그런 얘기예요. 2합장을 같이 보긴 힘드세요? 어차피 플랫댁인데. 2합장이요? 네. 비창, 2합장이요. 그래서 같이. 아, 같이 보면 좋겠네요. 3개를 같이 보시고. 근데 끝만 지금 끝까지는 다 쳤거든요? 네. 근데 약간만 손에 더 붙으면은 그냥 1합장은 제가 따로 틈틈이 계속 연습하고 아니면 2합장, 3합장 했다가 다시 1합장으로 넘어가고. 음, 괜찮은데요? 일단은 다음 주 레슨까지는 안 붙여줘요. 내 용량이 할 때. 아, 네. 그럼 쉽게. 아, 네. 첫, 첫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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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죠. 처음 보신 건데, 페달까지. 아, 이 페달을 다른 사람들 연주하는 걸 좀 봤는데, 이거를 다 받는 사람들과 각각 받는 사람도 있고, 쪽 받는 사람도 있고, 마지막에 받는 사람도 있고, 마지막에 받는 사람도 있고, 일단 마지막에 받는 걸로 해봤거든요. 네. 네. 저도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아, 여기도? 윗소리. 아, 윗소리예요. 네. 아, 너무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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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 조금 윗소리가 버거워요. 시가 조금 윗소리가 버거워요. 하고,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빠지듯이 가는 게, 보시면 크레션드가 있어요. 그래서, 확 확실히 짚고, 짚고, 말씀해 주실게요. 배를, 최대한 아끼면서, 귀를 해주세요. 약간 멈출마게 멈추지지만, 시장이 너무 좋았어. 되게 가벼웠어. 그 다음에, 소리가, 우리가 확 확실히 확 죽는 거예요. 안쪽으로. 많이 멈추면, 아무튼 전소리가 안 돼서, 제 이름이 확 죽어 지지 않고, 제 이름이 확 죽어지지 않고, 처음부터는 또, 움직이지 않는데, 제 이름이 약간, 악센트가 있어서, 그래요. 아, 그렇구나.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만약에 내가, 이렇게, 양조하고 싶으면은, 예. 이렇게 늘어지지. 튀는 게 아니라, 뒷도 같이, 같이 꽁는데, 그 톤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, 듣기에도, 이 부분은 좋겠지? 그 편안에 얘를 누르고 뒤에도 채워주는지 가셔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? 괜찮아요 근데 얘를 신경쓰느라고 얘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한음씩 가셔도 편은 없죠 톤만 유지가 제가 소리만 안 빠지면 그렇지 어? 싫은데요? 연습을 해볼게요 네 연결을 하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좀 음 하나씩 강조되면 손목을 털듯이 하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훨씬 더 하나만은 보기 쉬우니까 네 쉬워집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처럼 오른손으로 다 치셔도 돼요 이렇게 얘를 하나를 나누셔도 돼요 아 아니면 두 개를 나누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왼손으로 치고 그 다음에 그냥 오른손이 조금 도약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편하신데요 아 저는 여기서부터 왼손으로 였어요 그래서 4번 하고 나서 강해져서 오니까 네 손 나누는 거대로 가시면 얘를 위파를 어차피 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뭐 여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손에 너무 안 붙어서 안 붙어서 네 어 윗소리를 조금만 그려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리고 메이스 바로 먼저 하셔도 돼요 네 이 정도 거의 조금 천천히 하면서 소리만 먼저 만들어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이 시가 거의 좀 잘 안 나게 철을 해서 이렇게 그냥 동시에 가지고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표현하고 싶던 사람은 이 정도로 되게 지금 제가 시를 먼저 쳐고 네 네 이게 아니라 연결이 연결이 연결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연결을 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얘를 최대한 받기 때문에 그냥 세 달의 동물 받는다고 해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도시도예요 네 그래서 손을 내려놓고 애를 쓰면서 튼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리는 유지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최대한 늦게 듣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비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벌써 저번에 여유가 너무 없어서 여유를 찾고 흥분 안하는 속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 좋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포르티시모랑 피아노랑 음향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모르겠어요 약간 여기부터 할 수 있어요 viol다 케이 zaj 구경 앨ний 조악 예 融 앨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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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앨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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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선이 너무 좋아요. 막상 결정자답게 왼손으로 불러줘야 돼요. 근데 왼손이 안과. 왼손이 왼손이 안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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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 영 ep 위 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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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율 seulement 피아노는 너무 좋아요 윌 윌 윌 윌 윌 윌 윌 윌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박자리 느끼면서 가볼게요. 마지막도 너무 급하게 떨어지지 않게. 마지막은 조금 더 준비해서. 네. 여기부터 가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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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There you go. 여기부터 가볼까요? 그리고 왼손심도 gin 그래서. 여기도 정말 줄여 substit tablet path 이렇게 서져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긴장감이 전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막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최대한 손이 거의 이 정도만 움직여요 그리고 뒤에 가서 놓으세요 왼손은 이쪽이 조금 더 나아가듯이 여기가 울어서 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3페이지 숨쉬는 걸 하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취향이 제가 숨쉬고 들어보니까 너무 이상해서 피아니스트들 중에서도 숨 쉬면서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너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물론 여유가 없고 당연히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여기는 숨쉬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잠깐 쉬잖아요 그거를 웬만하면 거의 안 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낮은 음은 약간 부정적인 되게 못된 자아고 높은 음은 되게 긍정적인 자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릿속 안에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하고 싶어서 좀 숨을 쉬면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서 웬만하면 거의 각자를 딱딱 지켜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제 취향은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엄청 가볍게 처리를 하셔야지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이거 여기서 다녀시네요 아 이게 되게 60만 정도 넘어가셔야 돼요 네 보시면 내가 엄청 가볍게 처리를 이렇게 제가 넘어갈 때 얘를 또 이렇게 던져지듯이 철이 남지 않고 가볍게 두 개의 톤이 많이 닿아야 돼요 그다음에 몸이 생각보다 많이 이동하셔야 돼요 지금 좀 덜 쓰고 계시거든요 네 한쪽 엉덩이가 아예 들려있다 생각하시고 가셔야지 이게 빨리 이동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더 어려운 걸 원하셨을 때는 스스로 스스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런 스타크톤은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얘랑 얘랑 포르테랑 피아노는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를 다르게 이렇게 만들까요? 이 미가 좀 중요해요 피아노더라도 저는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뒤에 가서 확 커지고 이랬을 때 피아노인 구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계속 바로 포르테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더 시간이 금방 가요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네 해락장 좀 보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